아 아침에 자스민차 한잔 따뜻한 연기가 나죠 자스민차 한잔 마시면서 아 또 오늘 아 이것저것 설교문도 잡고 우리 이 내 찾자는요 이게 그 주택가 우리 동네 서울 방팬도 주택가에 도예가가 공방을 차렸는데 거기서 그 한 30년 35년 전에 샀던 도자기 찻잔 이에요 아주 색깔이 예쁘죠 고급스럽고 자스민차 한잔인데 우리 딸은요 나한테는 이렇게 찻잔에다가 부어주고 자기는 이렇게 상스럽게 그냥 먹어진 잔으로 마셔요 그래서 내가 양반집 규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밑에 찻잔을 받쳐서 마시라고 우아하게 마시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